나이스 게임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찧찧뽕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방송에 약간 지연낸 점 일단 사과드립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요즘에 투잡 때문에 돈을 많이 벌더니 이빨도 막 뽑아버리고 마이크도 막 부시고 투잡이요? 아 그렇죠 투잡이지 이건 돈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투잡인 걸로 아무튼 뭐 약간 지연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늘 방송 보내야죠 해야죠 마이크 값이 좀 뼈 아프시겠지만 아이 뭐 이빨 값이나 마이크 값이나 아 그럼요 에이 집 안 사면 돼 평생 어 저 집 있는 거 몰랐어요 서울에 집 있는데 우리 아빠 꺼 교수님 에이 아빠께 왜 니꺼야 아빠 꺼에요 근데 아빠께 내꺼 에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 그 다른 얘기로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큐 교수 네네 저희가 마이크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큐를 돌려놨더니 잡혔어요 야 이게 웬일이야 잡혔는데 응 뺏겼어요 답을 뭐 1픽이 1픽이 잭슨 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 장인원 나왔다고 하던데 어 아아 동네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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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장인원 나오신 분 방송을 완전히 챙겨보는 건 아니라서 저도 자녀를 좀 오랫동안 못 봤어 가지고 음 어우 다 뺏겼네 여러분 제가 어제 원딜을 어제 배웠던 원딜을 하겠습니다 원딜이요 예예 원딜이요 어 시비르 리메이크 됐는데 시비르 어 시비르 리메이크 아 살짝 봤는데 시비르 리메이크 잘 됐죠 이거 근데 아 당연히 하실 줄 알죠 내가 물어볼 건 아니구나 시비르 한번도 야만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랭크인데 왜요 그런가 형 여러분들 교육한 방송이니까 이거는 일단 한번 안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아 욕먹으면 무슨 욕을 먹었지 모르니까 이 사건 내가 맞죠 이 사건 내가 맞죠 아 이거 놈아 게임 상관없는데 케이틀린하고 어울려요 그러고 보니까 왜왜왜 수색할 시간이군요 어울려요 그거 그거 숙소 가서 우리 우리 원딜러가 아니고 레드팀 원딜러가 그들 쳐서 나한테 맞을 뻔했는데 아 그래요 정말 재미가 없어 가지고 네 죽이고 싶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강규형 강규형 얘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암 수색할 시간이래 야 미쳤어 그때 요즘 일코 할 때였어 아니요 일코라고 하기보다는 만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대 아하 그 제가 안 피해요 이 새끼가 불퀴보이 탈이기래 형식이 막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아 정말 이게 벌써 2년이 됐네 그렇네요 아 녹토록 바뀌었네요 리더스트 그러네 약간 개같다 스폰 영화 스폰 있잖아요 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말고 보더랜드에 나오는 보더랜드 보더랜드 안 해봤는데 서로 여기서 안 봤네 아 보더랜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 게임을 같이 해야 재밌거든요 아무도 안 하더라고 나랑 같이 할래? 아니요 별로 저 그냥 양띵이나 마인크래프트 하러 갈래요 나랑 같이 할래? 아니요 마인크래프트 할 것 같아 양띵이 보고 계시면 저 방 초대전이세요 하 닌 마인크래프트도 와? 할 줄 알죠 아 제가 알아본 게 어디 있다고 마인크래프트 봤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던데 그거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멍들이고 하면 재미가 없고 뭔가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뭘 지어보겠다 뭐 버티겠다 뭐 어떤 룰을 만들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게 아니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렇구나 보니까 멀미도 굉장히 나는데 화면 자체가 아 멀미나요? 자꾸 내 머리 자꾸 푸시고 있는 거 하루 종일 볼 때마다 그래서 똑똑똑똑 하면 탁 짚고 이래 뭐 하냐 그랬더니 혼자 무슨 다이아몬드 칼 주셨다고 혼정불 하더라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칼 바꾸면서 벽 부개는 거냐 할 때 그것도 아니래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공공적인 목표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내가 보느라 왜 건물을 부개고 있었지? 막 부개고 있던데 그게 친구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저 친구들이랑 같이 있거든요 여섯 명이서 서버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가끔 정신나는 친구가 마루토를 보듯이 나오듯이 다섯 명이 모이면 한 명은 반드시 쓰레기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여섯 명이니까 반드시 쓰레기가 발생했죠 쓰레기 한 명이 건물을 다 불태고 다녀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진 않았는데 아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지었던 건물이 날아간 거 보니까 죽이고 싶더라고요 이해되네요 걔 혼자 또 지방에 살아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고 아 그게 진짜 빡치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이고 싶은데 멀어 근데 걔 아버지 국회의원이래 못 건드리겠다고 잘됐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사는 게 차라리 낫네 정신 승리할 수 있잖아 멀어서 못 때린다고 되게 얘기해보면 약간 차이나요 그러니까 걔가 나이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슬슬 결혼하시기가 됐대요 갑자기 동갑인데 동갑인데 결혼하셔야 됐대 선보인데요 선보 봤어 내가 게임만 했잖아요 네 자랑할 만한 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정교사가 와가지고 확 가르쳐준대 막 그 뭐지 매너라든지 매너랑 요즘에 이슈 이런 거 가르쳐주고 영어 이런 거 가르쳐주면서 예절 이런 거 가르쳐주면서 와 드라마만 나오는 게 아니었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잘 살아도 결국에 쓰네기는 쓰네기더라고요 맞아 네 사람이 자기가 제대로 커야지 언제까지 성신유파더 할 거야 그렇죠 그럼 혼자 설 줄 알아야지 우뚝 써야지 그냥 그렇죠 남자라면 남자라면 서야지 왜 아니다 황 잡아igor지 아 하 agreement 봉사 해냈 풍除 후 느낌 로 squirrel 수 뭐 울 아, 맞네. 좀 있다가 겨울이니까. 복귀용 올 것 같다고? 카시 서포트이네? 지금 봤는데. 이제 교수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면 지는 거죠. 이상해요, 강키님. 요즘에. 못 올라가겠어. 왜 그래요? 포기한 거예요? 포기하면 편하니까. 제라스도 얼굴 바뀌었지, 맞다. 얼마 전에 바뀌었죠, 제라스도 일러스트. 잔나 서포트이네, 그리고 쟤는. 잔나 서포트이면 카시아 좀 괴롭겠다, 근데. 맞아. 못 붙으니까. 맞아. 절대 그럴 리 없죠. 이거 한 대. 아아! 좋아. 나 이런 거 완전 기분 좋은데. 이득이여.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요? 어, 내가 미치겠는 거 어떻게 알았지? 여러분. 님들 거기 와디엄 이러보세요. 알겠죠? 오우. 코르키 되게 힘들지 않아요? K2이 코르키 이긴대요. 이긴대요. 사거리 때문에 그런가? 응. 이긴대요. 난 잘 몰라, 이긴대. 이긴다고 해서 골랐어. 근데 그 님들 무슨 일 있나? 4포션 하려고. 음 그렇네 정지평관리는 탑소러들의 전현적인 케이스죠 음 폭신화 더 사고 한 달 더 때리겠다고 맞아 맞아 훌륭한 정지평의 표본이죠 전부터 잭스만 하시는 분이라 네넥톤 상대로는 나서스가 좋다며? 음 그렇다 하더라고요 니가 보여줬잖아요 난 잘했는데 게임심 난 잘하 바짝 추적주 난 잘했는데 뭐 나서스도 배워야 돼요 나중에 탑할 때 기회 되면 나서스도 가르쳐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음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피지컬 요구되는 건 아니고 좀 운영법이라고 해야 돼요 라인 운영법 내가 내가 너무 와서 나서스를 연습을 해봤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맘 편한 라이너가 없더라고 개방했는데 너무 편해 개방했는데 편하다고? 난 나중에 왕기할 수 있다 일부러 찍을 때 그 부활 시간 그거 있지 감소해주는 거 그것도 찍고 갔거든 뒤질 줄 알고 개방했는데 마음 편하다고? 그래서 내가 야 님도 기다리셈 내가 왕기에서 나중에 다 완전 난리나게 해준 말이랬어 네 난리났죠 그러니까 나서스님 그럼 스택이 어떻게 돼요? 내가 몇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굉장히 실망하던데 팀원들이 썰앤 막 주던데 난리났죠 그냥 꼬박꼬박 다 먹는 거 어 진짜 막 이긴다 우와 아 게임팩이죠 어 방금 그거 뭐지? 아 레벨업 효과 바뀌었구나 어 그래? 레벨업 효과 바뀌었네요 원래 왕구처럼 쭉 한 번도 올라왔는데 이제 마력주의처럼 바뀌었네 아 그래? 왜 그거 저는 게 더 좋은데 그러게요 왕구 뺏긴 거 같다고 이거 먹었나? 디저니가가? 야 왕구 뺏긴 거 아니지? 이러면서 절대 그러려고 어 그러니까 돈 그것도 좀 바뀌었네 짤랑짤랑 하는 거 바뀌었네 어 음 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? 일한 티 내기 어 그렇지 어 야 기획푹 기획푹 하는 일이 뭐야 이런 거 했음 이번 2014년 하반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잘했어 이게 티 내줘야 돼요 약간 좀 서러운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진짜 극자산이라는데 티가 너무 안 나는 그렇죠 그런 거는 뭔가 쓸데 겸짓을 해서라도 무조건 한번 티 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오? 뭐야? 못 잡나? 잡았다 도망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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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아 갑자기요 그러면 정글러 어딨지? 어딘가 있겠지 음 어딘가 있겠죠 우와 이렇게 어떻게 이걸 먹었지? 운 좋았다 맞지? 운 좋았지 그러게요 그렇다 칩시다 저는 뭐 운 좋은 사람이니까 어? 이블린을 감지했나? 그러게요 시간은 없고 아유 라인이 애매하네 이러러 가야겠다 그냥 간다고? 왜 당겨? 당기는 라인 만들어 놓고 가려고요 쟤리나 원그림이 한 마리 더 많거든요 어떻게든 당겨지겠지 갔다 오는 사이에 당겨지려나? 이거 한 마리 때문에? 당겨져요 한 마리 때문에 난 추격전이 좋더라 돈 걸래요 우리 적어가지고? 돈 버는 거 재미있더라고 제가 졌어요? 아 그래요? 어 님이 맞음 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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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으시겠네요 아 행복하시겠다 가씨 뭐하냐 빨리 CS 먹어 야 먹지마 내려놔 야 먹어 좋아 막타나 먹어도 돼 이러면 깔끔하게 당겨진 라인 됐네요 좋아 한 마리 차이밖에 안 나네 음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많아져요 이거 봐 가씨 뭐하냐 세포미늄 쳐줘야지 차이가기 시작했잖아 뭐하냐 어 자르반 잘하는데? 세수환이 잠수인가? 우와 자르반 어디 갔다 온거야? 세수환이 잠수인가? 세수환이 세수환이 안 보이는데? 어 저거 레거판이 굉장히 어색한데요? 그니까 마약주의로 온 거 같아 그냥 어? 세수환이 있네 나 한 거 아니었네요 아이고 어 야 아프다 이거 야 이거 카지를 좀 봐 카지를 좀 봐 카지를 지진당 왕 지진당 왕 나도 카지를 서포트 해볼까? 음 중룡 눈 쓰나 보네 나 카지로 페아 되게 좋아하는데 왜요? 그게 무슨 옛날에 그 이벤의 만화가 있었는데요 팬하트 같은 거 응 카지로 페아가 신발을 딱 사요 상점에서 그 다음에 이 뱀 꼬리 그 다음에 이 뱀 꼬리 어 뱀 꼬리 있잖아 이걸 치마처럼 드레스 깊게 늘어진 것처럼 그걸 준다 그러니까 발이 나와 그러니까 그 신발을 딱딱 신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막 기어가는 거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 보고 카지를 개귀엽다 그리고 샀는데 그 게임하트 나 다음부터 신발 두개 사요 수색할 시간이군요 하트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내 생각한 게 아니라 아 난 카지로 페아 너무 싫은데 생긴 것 때문에 섹시하지 않아요? 아 난 너무 무서워 쟤 원래는 되게 예쁜 애였어요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뭐가? 증거가 없잖아 예쁜 애였다는 증거가 아니 그 원래 그 미 그 두 자녀가 미인으로 굉장히 나도 어릴 나도 어릴 때는 귀여웠어 바짝 추적죠 야 안 믿기죠? 똑같은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 지금 너는 그게 아니라는 반증이 있잖아 나 사진이 있는데 지금 네 얼굴이 쟤도 반증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는데 지금 네 얼굴이 지금 딱 그 반증이야 아 내가 사진 보여줄게 다 주겠어 내가 내가 돌사진 보여준 돌사진 야 절대 그럴려고 완전 귀여워요 진짜 대박이야 내가 열어서 한번 보여줘? 눈 졸라 커 놔 장난 아니라니까 그때 눈 졸라 커가지고 놀린 바였어요 눈이 너무 크니까 그때 이티 있잖아 이티 이티가 유행했거든 배 나와서 이티 아니냐 그때도 팔다리 배만 볼록 나왔었구나 정말 어 죽었다 죽어버렸네 난 추격전이 좋다 게임 날아오르네 갑자기 나 어렸을 때 눈 조그맨는데 난 눈 되게 컸는데 눈 되게 컸는데 눈 되게 컸는데 디아블로 하면서 잠 안 자다 보니까 학교에서 졸았어요 어 처군이 형님 핑계 좀 대지마 어 진짠데 근데 디아블로 때문에 눈이 작아져 이 씨 아니 잠을 안 자서 자꾸 졸다 보니까 뭐 작아지도 돼 진짜로 뭔 나 섰스같이 지르고 작아져 쌍꺼풀 있어요 위치 확인 안 떠서 그래 귀찮아서 뭐래 어 진짠데 눈 걸 수 있습니다 100만원도 걸 수 있습니다 진짜? 사진이 있거든 근데 디아블로 디아블로 하다가 작아졌다는 증거가 없잖아 아 그건 그렇지만 앉아서 졸다가 그런 건 확실한데 나이스 어 진짠데 이거는 걔 봤나? 왜 이건 아까 세지영이 지금 보이긴 했는데 집에 안 가야겠다 왜요? 한 번에 BF 볼게 되겠지 뭐 세주하니아 만약에 오면 어떻게 해요? 오면 죽어 하죠 뭐 아니 근데 오기에는 지금 로트가 딱히 없긴 하다 아이고 리포시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많이 말려 있어서 BF 언제 돼요? 500골 음 짤랑짤랑 짤랑짤랑 짤랑 짤랑 이거 다른 사람한테 들리겠다 이거 뭐지? CS 못 먹으면은 완전 티나겠다 서포스 난리 치겠다 다른 사람 들리나 얘기가? 들릴 것 같은데 안 들리지 않을까요? 둘이 좀 해봐야겠다 클라이언트를 잘 벗기면은 우리 원딜이 먹는 막 다 보이기도 하거든요 안 들린대요 클라이언트를 벗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? 왜 벗겨요?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그 파일을 잘 뒤집어 뒤집으면은 아 뒤져본다고? 잘 그렇게 하면은 그걸 벗긴다고 표현해요 하여간 수색할 시간이지 지금 못 알았어요 벗기는 거지 그러면 압축된 파일인데 아 네 아 압축된 걸 또 굳이 또 까 뒤집어가지고 아 그럼요 그렇다고 합니다 에휴 안키 정말 예예 원딜이 맡아먹을 때 원딜이 머리에 동기 딱 올라와요 이제 근데 어쨌든 그게 해킹이라서 플라이언트 해킹이라서 아 그쵸 아 원고인 못 먹었다 어 미드 대박난 거 같은데 대박이야 떼댓댓 대박이야 우연아 약간 망한 거 같은데 그렇게 안 망한 거 같기도 하고 정글러가 잘하네요 아유 저기 안 맞네 어 어 아 이제 어 결판 내 볼까요 아이 원딜이는 라인젠이 이기면 되죠 그럼요 상대방 많이 먹었는데 맞아 거의 두 배인데 그러네 근데 이게 약간 서포차이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에이 에이 원딜이 잘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라인젠이 잘한 거 같진 않은데 흐흐흐 니가 잘했는데 서포차이도 좀 있다는 거지 왜요 아 저 슬로우 상판 좋다 좋아 빠샤 저거 완전 짜증나요 저거 진짜 어 완전 짜증나요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카스타 유기면한테 너무 싫었는데 나 한때 저걸로 AI를 지배했는데 이야 이야 이잉아 이잉아 이진법의 지배자 그럼 이야 안 갔네 한 번 더 가지 말아야지 뭐야 한번 해봐야지 하고 갔는데 보탈 움직이 다르더라고 사람들이 안 맞아죠 음 움직일 줄 아니까 걔네들 어 아 실드 있네 아 좀 이상한 거 있다 어 완전 이상한데 여기 있나 점점 뺐네 응 됐어 원래 이게 뭐야 전성력으로 전성력으로 헛 안 던지겠지 제가 그렇게가 너무 차이 없어가지고 절대 그럴 리 없죠 저 던지면 게임 던지는 거니 큰일 날라 저 소리가 너무 길어 아 살았다 진짜 안 살살 사났네 그러게요 카스타가 잘 눌러졌는데 음 어 막 타박국이 편한데 카스타가 있으니까 그래 나 이렇게 조금씩 도와준 거 완전 짜였나봐 게임 터졌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기겠네 이거 올라야가 계속 따위보르다니 어떻게든 수록해보났네요 안죽으면 이길 것 같은데 그냥 타야겠다 이거는 근데 임피 먼저 갈 거 아니에요? 아니요? 피바가요? 애들이 가길래 따라가려고 피바가 더 좋아요? 안정적이에요 피바가면은 3쿼트이 빨리 나와가지고 라비가 빨리 나오거든요 안정적으로 디디 잘 나와요 안정적으로 아 나 무조건 임피 먼저 가는 줄 알았네 엄청 흥하면 임피가 좋긴 한데 되게 안정적이에요 피바가면은 그거랑 또 질물이 있는데요 뭐요? 신발 일부러 안 산거죠 나중에 빨리 모아가지고 가서 침을 다운해달라고 응 침 사는 너무 늦게 나와요 피바닥이 맞아 맞아 이거 시청자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죽었을 때 스페이 사는 거 꼭 확인하고 아이템 액티비 썼나 꼭 확인하고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어요 안쓰면 일단 이거 먹어 공감합니다 네 몇 가지 공통점을 안했어요 응 그리고 아이템 볼 때 여운은 가는 챔피언 있잖아요 가든 안가든 욕먹어 가면 왜 갔냐 가면 왜 갔냐 그러고 안가면 왜 안갔냐 그러고 여운은 왜 안감? 미침? 이러면서 벌써 시청자의 행동패턴을 파악했네요 네 왜냐면 그 제가 스겔질 할 때 좀 대입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병은 뭐 유해상종이죠 아이고 아이고 죽어버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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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민다이브네 좀 빡치겠다 괜찮을 수 없지 뭐 음 그러게요 그렇게 믿음 일고 있는데 음 피나 많네 남민들 딱 나왔죠 아 빨리 나왔어 응 이게 더 괜찮다는 거구나 안정적이어야 되네 안정적이어야 되네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우리 하나 게임 내내 오지게 구워먹더니 문제 얘기 있나 보네 안내이네 하.. 여기 혼자 잘못이죠 어 이거 꼭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몇 점이에요? 지금 22점인가? 하.. 한숨 하.. 가르치고 하.. 싸우는 아이들이 여기 오니까 응 어허 던져도 뭘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안한다는게 그러니까 별 말을 안해요 응 말해봤자 손해는 거 아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싸우거든 응 불편해 여기기만 헥 이걸 봤네 어 뭐지? 시간차로 나갔어 갑자기 그러네 음 갓 동료 누른 거 같은데 그러게요 휘위한거죠 응? 그게 귀가 늦게 나갔다고 모자마실 괜찮으세요? 죽을 거 같은데 괜찮으십니까? 아유 아유 큰일 나겠는데 이거 아 이걸 좀 해라 아 레브라 뱉구나 마력줄 받으자니 야 뒤에 이사람이 있어 거기 있으면 죽는데 어? 아잇 어? 우와 우와 나이스 카시아 잘하네 카시 템 뭐야? 썸버템이겠죠 뭐 조사해보도록 하죠 음 징 징 폭 훗 간단하군 흐뭇 그 마라 몰라요?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지금 이거 몸이 왜 프로댕댕했어 좀 전에 누구누구누구 네 몸이요 그거 레벨업 아 적응 안 되죠 따로 적응 안 돼 조금 오랄만 해 또 나 방금 전에 마약주민 받은 줄 알았어요 쏘라칸인 줄 알았네 저를 처치했습니다 어 왕 우리 팀 잘한다 앙 나 저 아 뭐 마라 포셔먹은 건가 그랬는데 음 되게 이상하다 바뀜 아 유령물가요? 응 가야죠 아 아 스태틱은 어때요? 스태틱은 왠지 좀 재밌는데 재미있는데 그게 어쨌든 안 좋아가지고 음 어 어 오 오 오 오 오 갱승이야 좋아요 저러면 탑 굉장히 빡치는데 보시면 탑 다이브 그어 이랬는데 죽었잖아요 굉장히 빡쳐요 저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 라인인데 하 왜 다이브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조사해 보도록 하죠 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아니 아 빅스님은 이거 다 받아들여요? 저요? 빡치죠 빡치는데 말은 안 할 뿐인데 음 음 드래곤 먹는다 말해봐야 뭐해 싸우지 말할 건데 이거는 안 될 거 안 될 거 같은데 제작송 다 죽는데 이거 빼자야지 시야 없다 빡빡송 다 죽어요 우리 뺐네 너 뺐어? 막음 막음? 됐음 잘 써 다 나 다시 밑으로 바짝 추적 중 시스 되게 잘 먹었네요 음 시스 열심히 먹어야죠 이런 건 일인데 먹는 거 말고 한 게 없는 거 같다 그죠? 지금 딱히 뭐 한타만 하고 그럴 수 없었잖아요 모자맛을 보실래요? 그렇기도 하고 되게 경쾌해졌다 돈 먹는 거? 네 짤랑짤랑 기분이 만약에 못 먹으면 완전 비참해질 것 같은데 짤랑짤랑 아유 짤랑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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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노래 들어 이게 그쵸? 나도 모르겠네 뭐지 이게? 어? 어? 핫! 이거 뭐하시지? 아깝다 전부 깝다 비용 빵창 고거킹 음 잘한다 여기 구멍 뚫렸다 여기 이제 맞아 다 먹으면 뚫는게 남자 아니겠나 그렇죠 자네는 얼굴 아니네 미드 가야지 미드 하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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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거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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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잉맨 우리 하나 살았네 음 잘하네요 맞아 바꿨으면 하네 응 아이고 붙으면 안 맞는데 바보 뭐 기다려요 이제 제가 좁 절대 그럴 리 없죠 진심해서 한 대씩 때리고 우와 쓰이시다 우와 나 공 다 세네 지금 양키무수 모자 맞추고 싶네요 이거 밀렸네 이것도 꼬부감대기야 이거 금치지 않았을까요? 아까 우리나라 싸웠는데 궁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음 궁 없네 대비를 해주는게 좋을거야 금사 말기 쟤러스 왔다 쟤러스 피했다 쟤 쟤 하니까 그분 생각나네 뭐? 쟤 몰라요 쟤? 쟤? 쟤에다가 파란색 좋아하시고 사륜안을 가지신 분 모르시나? 아 모르시구나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현무사법 쓰시는 분 계세요? 음 재밌으신 분인데 난 너무 모르겠어요 그 분 유희왕도 잘하시거든요 음 이제 별판내 볼까요? 그게 누군데요? 음 정재원이라는 분인데 재밌는 분이에요 굉장히 키워드가 좀 많으신 분이거든요 중2병에 현무사법이라는 무술도 쓸 줄 아시고 포켓몬 마스터에다가 유희왕도 좀 할 줄 아시는데 뭐하는 사람이에요? 저 잘 모르겠어요 포탐을 파괴했습니다 세원에 아스트랄 월드였나 파워블로거가 되어있는데 파워블로거에요 이야 있어 보인다 파워블로거라 하니까 대단한데? 엄청난데? 파워블로거 그런거 아냐? 야씨 나 하고싶다 하고싶어? 블로거에 글쓰가 지금 현메타에 대해 이런거 있어 보인다 글쓰고가 현메타에 대해 뭐라고 쓸건데?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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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쓸건데? 아 그런건 생각을 하고 있어보니게 쓰는거죠 아 일단 쓸 내용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 그럼요 일단 하고싶은 건 파워블로거라는거지 어휴 도망쳐요 님들 도망쳐요 님들 도망쳐요 님들 아우 도망쳐요 님들 지금 두건데요 어차피? 저 죽은데요 저 죽은데요 위에서 이긴 괜찮은? 하긴 어차피 카이팅 안하고있어서 죽었겠다 아 나 그 투망이 늦게 나갔네 이겼어 어차피 이겼어 어차피 이게 크로스트 제한타죠 아 그렇죠 아 안녕하세요 크로스트 제한타 원 디만 죽으면 다 이기거든요 그럼 그럼 아우 정말 빠른데 잘해주고 있네요 갱망이구나 지금은 잘하고있죠 우리 메라가 또 민기가 또 스카치 서포스 연습해와가지고 어 에이 잘해 민기가 그럼 에이 또 클템 선수 또 다르나 이큐 연습하셔가지고 에이 칼같네 칼같네 예전같지 않네 그러니까 그럼 사람은 발전하기 마련이거든 아 그럼요 좋아요 도구로 쓸 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럼 그럼 어쨌든 지금 본인의 몸으로 이니시를 딱 걸고 그렇죠 그렇지 그럼요 기본 아닙니까 이게 그럼 합성원들이 기본이죠 그럼요 그럼요 퀸시 퀸시 에이팅네요 퀸시 에이팅 아 좋네 좋네 괜찮네 그럼요 으아 끝났어 아 뭐야 으응 뭐 잡아서 오실래요 하하하하 아 이거 좀 허무한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굉장히 허무한데 되게 허무하네요 에이 아 빨리 끝났지 지금 얼마나 했죠 이차 28점 됐네 지금 30분 했나 응 하하하하 녹화시간 26분 지나갔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한판 더 하죠 한판 더 하자고 응 아 한판 더하면 이거 시간 애매해지지 않나 그럼 2부 가야되나 스읍 26분은 안되가지고 음 한판 더하면 애매한데 뭐 해보죠 뭐 아니면 한판 더해서 오래 걸리면 짤러고 또 그대로 아니면 100원에 팔든가 그만큼 하하하하 아 이거 썰을 쳐 애들이 정신승질을 취하네 애들이 갑자기 좀 힘들었 긴 할 것 같아요 아니 힘든 연기는 맞았는데 난 방송중이잖아 씨 저녁이 어떻게 하냐고 니 방송중인거 어떻게 알아요 알수도 있지 모를수도 있지 죄송 소리를 높여가지고 죄송하면 다야? 다냐고 뭐해줄거야 그러면 술 먹자 하하하하 안돼요 집에가서 잘거임 튕기시기는 아 요즘에 왜 이렇게 잠이 자꾸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틀 연속으로 이틀 동안 잠잔 시간이 21시간 하하하하 이틀 동안 21시간 잤는데 아 계속 졸려 좋겠다 기운이 어떻게 겨울잠 자고 싶어요 진짜 곰? 곰이든 개구리든 좋으니까 겨울잠 자고 싶어요 개구리에 가까워요 아 진짜 왜그래요 아 재밌어요? 응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그렇다고 칩니다 이게 너무 그 많이 자면 원래 더 졸려요 그런가? 응 자도 잠을 잘수록 더 졸립다고 그런가? 아 왜 이렇게 졸립지 미치겠네 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아 난 자고 싶은데 하하하하 홍삼 챙겨 먹을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하는거인지 난 그러면 음운이 기분이 좋던데 왜? 그러면 몸이 되게 막 뭐라 그러지 힘이 넘치잖아요 떡실신이죠 왜 20시간씩 자고 일어나면 몸이 완전 일어난지 22시간째라고 퇴근하려고 시계를 보면 아아아아 빡치지 아 빡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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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게임하면 안 돼요 하하하하 게임하면 힘이 어디있어 졸라 미치겠네 그때 게임하면 정신이 놓거든 아 어제 자그전에 배틀필드하고 자는데 정신이 하도 없어가지고 배틀필드4? 응 하는데 샀거든요 하는데 뭐가 사물이고 뭐가 애들인지 그냥 되게 막 그래픽이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한 사양도 못 버틴다며 근데 그것도 일어난지 12시간만에 하는건데 정신이 좀 못차리겠어 하하하하 고파 너 그만 자는다니까 활동시간이 14시간? 16시간 될 것 같은데 사람이 12시간 지나는데 죽을 것 같더라구요 아 그만 자고 술을 먹어야 된다고 아 술 먹어야 돼요? 나 간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피곤하고 오니까 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을 가볼까? 간이나 신장 뭐 이런 곳도 있어요 간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몸이 아 내 몸만 좀 항상 말하지만 간이나 신장이나 여기 뭐라고 왔더라? 어디 어디 갑상선? 아이고 아이고 왈을 내요 왜 아 근데 그런게 안 좋으면 쉬 피로를 느끼거든요 거기에 완전 직휘약이 있다고 뭐 뭐 술술 미치겠네 진짜 기승전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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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개술을 못 먹어서 술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유 솔직히 그렇게 좋아요?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게 좋진 않고 한 12번째, 13번째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. 아 꽤 뒤에 있네? 응. 음.. 어파도 좋은 건 너무 많지. 그것도 그렇고, 그것도 그렇고. 응. 나 뭐하지? 탑블라디인가? 탑블라디한테 잭스가 좋죠? 아니요, 별로. 아니야? 그럼 뭐가 좋아? 어, 뭐가 좋지? 음.. 뭐 할까요? 아니, 뭐가 좋냐고 나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! 나 귀찮으니까 신지드 해야지, 그냥. 신지드가 좋아요? 아니면 별로 안 좋아요. 하하하하. 뭐 하자는 거야? 별로 안 좋은데 쉬워. 얘는 좀 쉬워, 근데. 신지드가 쉽다는 뜻이야? 아니면은 블라디미를 상대하기가 쉽다는 뜻이야? 신지드가 쉽으니까. 키고 달리면 되니까 그냥. 컨트롤 할 게 없거든. 하하하하. 얼마나 편해요? 컨트롤 할 게 없으면 그냥. 켜고 달리면 돼. 음.. 어, 순간이도 될까, 순간이도? 지금 진짜 편한데, 이거. 라인 좀 발리잖아요. 들기만 딱 끝내고 순간이도 오잖아. 그럼 얘 빡친다. 하하하하. 쟤는 따로 핀는데, 난 마음 피거든. 하하하하. 잡지 못하는데, 나 이제 이긴다 그러면. 하하하하. 어, 쉐이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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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둬야 돼요. 하하하하. 왔을 때 굶기고 던지면은 쉐이코 죽어. 하하하하. 불 지르고. 왜냐하면 가스에 불 지르면 불 터지거든, 그게. 하하하하. 죄송. 죄송하면 다야? 아뇨 음.. 어떤건가? 어떨한겁니다? 진 앙스 한 scalable 이미입니다. 여기 봤다달랑 일러서는 달라요. 이었 than prior 모äft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여기 보면 오히려 이상 인자메트ольно. 이 광고 유 leakage gesehen? 如果你 whatsoever wore it. so many years ago ее колeras't like me were на weg. 에이.. 그거 주고받고 하는거지 마관의 이속이고 응 싱드 특성은 뭐 그거겠지 뭐 앨범 이거죠 그냥 뭐 이거지 뭐 싱드 슬로우 약하니까 슬로우 찍어주고 그냥 근데 얘 슬로우 없네 샷커너가 없네 원래 봤을땐 하나도 쓰는거에요 귀찮으니까 맞아맞아 어떻게 게임하다가 계속 찍나요 어 맞아 내가 오늘 선수야? 미쳤어? 전 선수잖아요 내가 이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긴다고 돈 주는거 아니잖아요 대충해요 점수를 주죠 점수를 점수.. 점수 넣는다고 돈 주는거 아니잖아요 음.. 그건 그래 그건 뭐죠 어? 악령 자기라 나 이거 샀어 샀어요? 어 세상에 왜? 자기라 고인됐던데 패치보니까 근데 샀어 마음대로 해요 제가 산거 아니니까 멋있어 멋있어요? 약간 뭐라 그러지 타락한 프레이어 느낌? 디테일하네요 디테일하네요 설명이 굉장히 응 뭔지 알아먹었어요 약간 있지 네 뭔지 알아먹었어요 정말 디테일하네요 응 음 샷코충인가? 샷코충들이 제일 무서운데 왜? 그 같은 점화 들었다 무섭다는게 어떤 의미에요? 너무 잘해서? 짜증나요 샷코충들은 어 샷코충들은 샷코충들은 초반에 갱을 자주 다녀가지고 정글링을 안해요 쟤네들은 짜증나 근데 샷코가 좀 무섭긴 무서워 응 잘하는 사람은 진짜 무서워 그쵸 정말 짜증나요 상상도 못한수록 튀어나오고 막 박스 여기쯤 있게 했자고 왠지 혼자 막 생각하면서 무빙 같은 거 해봐도 소용이 없어 왜냐면 저거를 있잖아요 초반에 초반 갱이 다라고 하지만 초반 갱이 초반에 이득을 다 보잖아요 응 못 잡아도 돼 못 잡아도 되니까 초반에 이득을 다 보면은 샷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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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죽음을 피하다 보니까 발생한 손해가 생기는데 그걸로 또 이득을 굴리면 짜증나요 음 그런 거 보면 자꾸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음 음 박스 부수러 가는 거 같은데 아닌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가지 말자 질 거 같은데 이거 매혹 맞고 속박 맞고 질 거 같은데 가지마 어 가지마 잘 들린다 안 가는 게 좋은 거 같아 음 1레벨 신지드인데 다음에서 별로 큰 도움이 안 돼 얘가 한 번 던지는 게 좋긴 한데 그때 못 잡잖아요 완전 바보돼 얘가 완전 그치 라인전 완전 할 거 없지 에 완전 바보돼 가지고 흠흠 그러고 있다 턴지는 건 대부분 점멸로 빠지거든 그치 응 그럼 그거 못 잡고 응 그저께 딱 또 앞점멸하면 뒤에한테 죽거든 뒤에한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흐흐흐흐흐흐 줘봐 볼라디 어떡해 어 점멸 쓰면서 죽었어 아 빛났어 흐흐흐흐 없어서 강렬한 흔적을 남기고 죽었구만 어떡하지 뭐 어떻게 죽었는데 죽은 거지 뭐 졌어 접한 쉽게 이겼잖아 이빨 또 쉽게 지는 거지 뭐 벌써 그건 아닌가 에이 뭐 지면 지는 거 뭐 잘 들린다 에이 뭐 내가 뭐 A 쓴다고 뭐 이기나 플레임 선수처럼 막 노답뜬 에이 어디 어디 밀고 어디 어디 갱 오면 이기는데 타락 어 두개다 놓친 거 아니예요? 어어어 으아아악 하하 아으 야 뒤로가 들어가 야 타러 들어가 타러 들어가면 얘 먹기 힘들죠 그렇죠 난 한 번 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? 샤크가 상대 우리 부류렸으니까 어 뭐야 미니언들이 다 죽었구나 네 음 샤크가 우리 부류렸으니까 좀 늦게 올 거예요 자기네드 먹고 오면 좀 늦거든 침 이거 와드를 여기 박아야되거든요? 여기? 저..어디야? 안 보여? 아오 여기 박아야되는데 박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? 밀어야 되는데 한번? 밀다 샥쿠 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까지 밀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쪽에서 갱 오거든요? 여기서 이쪽으로 타고 갱 오거든 아아 저기인데 가기가 좀 약간 마땅치가 않은데? 그니까 한번 밀면 되는데 밀다가 샥쿠 올 것 같아가지고 어 세월 밖에 손을 안 받네 어? 세월 밖에 손을 안 받네